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던 당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향지원형사 1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험법률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 행위라면 행정질서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반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의 처벌 규정은 과다하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 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신도 50여 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5번에 걸쳐 대면 예배를 해 고향시장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선고 전까지 중지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